시각장애인 마라토너 시각장애인 마라토너 시각장애인 마라토너 시각장애인 마라토너 시각장애인 마라토너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각장애인 마라토너 한동호입니다 시각장애인 마라토너 20살 때까지 일반 고등학교 대학교도 일반 대학교 일반인처럼 살았었는데 그때 병이 발병을 했어요 그 병 이름이 레버시 시신경 유출증이라는 건데 학교생활도 힘들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눈이 나빠져서 이렇게 체육인으로 살아왔습니다 바깥에 이렇게 나가는 것 자체도 좀 무섭기도 했었어요 눈에 초점도 흐려지고 이렇게 하니까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고 우울증이 정말 심하게 왔었어요 그때 저를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이끌어 줬던 게 트레드밀 이렇게 뛸 때 그 공간에서만 계속 뛸 수 있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한 한 시간 정도를 뛰고 난 다음에 그렇게 바깥에서 뭐 먹고 그렇게 하는 게 좋아져가지고 헬스장에서만 한 8시간을 생활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힘든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점차점차 좋아지는 게 제가 느껴지기도 하고 뭔가에 도전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그런 재미도 있고 그래요 사실상 저 혼자 이렇게 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가지고 언제나 코치님이 시간이 되는지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훈련을 하게 되니까 근데 이거는 제가 능동적 주관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더 많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누군가가 응원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확실히 느낌은 확실히 다르거든요 어 나도 할 수 있나? 어 할 수 있겠네? 그리고 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오게 되는 거 같아요 한동훈 아저씨 힘내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꼭 완주하세요 파이팅 하세요 꼭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치지 말고 끝까지 파이팅 힘내줘 응원합니다 한동훈님 힘내세요 응원해주시는 분들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 참가해주시는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는 앞으로도 열심히 달려서 꼭 완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 sample 편안해요 감사합니다 제 생각에는